하고싶은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주로 어떻게 해요 방에 누워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걸 하자니 이걸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못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면 먹을까 아 그럼 또 카레는 짬뽕 먹을까 짜장은 짜장 먹을까 그럼 짬뽕은 아 힘드네 거기 마라탕 또 끼어들고 그러면 이제 답이 안나오죠 누워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게 너무 많으면 아예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답이 나오는데 하지를 못하는데 답이 안나오죠 마음이 너무 산란하면요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하세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정해서 오늘 다른건 몰라도 요건 꼭 해야겠다 하는 그거를 정하세요 그걸 먼저 하고 다른거 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하루 저는 대략적입니다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하니까 대략의 우선순위는 정해놔야지 삶이 애고가 좀 편해요 애고가 너무 힘들어요 애고가 매 순간 우주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면 너무 힘들어요 애고가 아무것도 안 정해놓으면 애고가 매 순간 우주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한 것 중에 뭘 골라야 된다면 애고 죽어요 애고를 제약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애고 관리하는 최고 요령은 애고한테 제약을 걸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펜이 좋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답 못합니다 어떤 색깔 펜이 좋아요 그래서 무한한 칼라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답 못합니다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하면 여러분 고릅니다 제약을 걸어야 돼요 막연하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실력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재료는 두부입니다 두부 안에서 엄청난 창조력이 나와요 몰입이 되니까 내가 이제 뇌가요 뇌는 선택을 못하면 몰입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선택할 수 있게 폭을 좁혀주고 대신에 선택과 집중이죠 몰입을 하면 뭐가 따라하냐면 창조력이 따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애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애고를 조금씩 제약해 가야 돼요 선택지를 좀 좁혀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창조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너무 풀어놓으면 안 된다 대신에 또 꽉 막혀 있어도 애고는 재미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그걸로 시작은 해보되 하다가 더 자명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자명한 것에 대해서 자리를 내줘라 우선순위 자리를 내줘라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하루하루 알찬 보살도가 가능해지실 것이다 몰입 대상이 너무 크면 몰입을 못한다 할만해야 몰입을 하죠 안 그러면 누워있게 된다 끙끙 아르면서 누워있게 된다 행복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워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있게 된다 제가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 알찰려면 목표에 대한 내 원대한 목표에 대한 내 삶의 미션 내 삶의 최종 목표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의 확인 인가가 있어야 돼요 되새김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내일 뭘 할 거다 이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할 거다 이게 있어야 사람은요 애고는 좀 힘이 나요 애고가 삶이 나요 이게 좀 자명해져야 애고가 삶이 나요 목표도 모르겠고 오늘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으면 그 삶은요 그럼 이제 축생의 삶이 됩니다 축생의 삶이 돼요 힘들어져요 애고를 위해서 적절한 제약 계획도 필요하다 계획 짜는 것도 애고를 위해서입니다 애고를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그 제약과 계획 그 계획 안에는 어떤 우선순위도 들어가잖아요 우선순위 같은 게 없으면요 이걸 하면서 저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악이죠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계획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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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자명한 게 뭔지 잘 알아차려지고 자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몰입이 잘 된다 몰입이 너무 잘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뭔가 제약을 안 해주고 계획을 안 짜주면 제약과 계획의 우선순위 포함해서요 우선순위 같은 게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애고 상태라면 이대로 방치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몰입을 못하면 창조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창조바라미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창조바라미를 펼쳐야 됩니다 참나에서 이렇게 현상계에 멋진 작품들 진선미한 작품들을 창조해 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분약은 창조해 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살이에요 보살은 별거 아닙니다 중생들한테 쓸모있는 사람 중생들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육바라미를 청동원해서 중생들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중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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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